Q. 아팠치 항공기의 가장 기본 무기인 M230 체인건이 되겠습니다. 스팅업이 밝습니다. 2.75인치 라켓이 되겠습니다. 아팠치 풀무장치 76발까지 68발까지 76발 78인가요? 76발 네. 어 차면 그런가 보다 자 이제 드디어 공개합니다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헬파이어입니다 헬파이어 충성 대한민국 육군 항공사령부 제1항공여단 901항공대대 상사 조재성입니다 저의 군사특기는 항공정비이며 주 임무는 아파치 가디언 헬기에 항공전자 무장개통 검사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뛰어난 무기체계일수록 완벽하고 빈틈없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헬기의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전자장비, 항법장비, 통신장비, 무기시스템 등 각종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창공을 지배하는 AH-64의 아파치 가디언을 이용 역시 항공전자 무장개통 검사관의 철저한 검사와 유지 및 보수 작업이 없다면 성공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항공전자 무장개통 검사관 임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주인공이 항상 근무를 하시고 일정들을 하는데요 직책부터가 굉장히 깁니다 항공전자 무장개통 검사관 조재성 상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흥일 항공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사 조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나와있는 이곳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긴 바로 경락구입니다 아파치 항공기가 비행 전후 예방정비를 실시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의 특징은 정전기 단지 대책으로 특수 처리된 장비만을 사용하고 있고 신속한 정비 및 무장 탑재를 위해 배열 프로세서가 갖춰져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굉장히 독특한게 있어요 선생님 이게 뭡니까? 마치 폭탄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폭탄이에요? 아닙니다 아파치 항공기에 장착되고 있는 보조연력탱크입니다 공중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폭탄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연료탱크예요? 네네네 이거 경유예요? 휘발유예요? 아 항공유 항공유 전용 항공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담당자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항공기에 가서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거의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 요거는 제가 이제 많이 봤죠 네 플레이어탄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네 제가 군사특기를 1년이 넘었습니다 아 네네 그럼 그 뒤쪽에 보이는 저 장비는 뭐일 것 같습니까? 이게 전방? 네 이게 후방 플레이어탄, 플레이어탄 아 아닙니다 아 그래요? 플레이어탄 쏘는 장비가 되겠고 네 체프탄을 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체프탄? 체프 체프? 네 여기 보시면 체프 디스펜서라고 아 그러네요? 체프탄을 쏘는 아니 어떻게 다른 거예요?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 적의 열추적 미사일을 교란시키는 탄이고 여기 보이시는 체프는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탄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미사일을 막아주는 거고 이건 레이더를 막아주는 거고 네네 오 확실히 다르네요 네 확실히 기능은 다릅니다 오 그러면 항공전자 무장겟통 검사관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주된 임무를 어떤 임무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화기들을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기존의 화기들은 그냥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 장비와 연동되기 때문에 네 전자 장비도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상사님께서 무장을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무장을 하는 건지 저에게 좀 디테일하게 보여주시죠 네네 네 그러면 저를 따라오시죠 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고객적인 무기를 한번 또 보여주실 텐데 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아파치 항공기의 가장 기본 무기인 네 M230 체인건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지난번에 봤습니다 이거 고객을 돌리면 네가 따라가고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고개를 움직이는 대로 이게 움직입니다 오 아 엄청 신기합니다 네 체조와 연동되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연사속도가 총 625발이 되겠습니다 분단 그리고 30mm 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기관 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 포래요? 네 탄이 구멍이 좀 작아 보이는데 음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포면은 좀 커야 되는데 구멍이 두 개 크진 않거든요 음 음 음 오 와 이게 그러면 실탄? 아 아닙니다 모이탄입니다 아 모이탄이에요? 네네 오 무게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건 그러면 한 몇 발 정도 나가요? 어 분당 625발을 연사할 수 있고 아 아파치 항공기에 총 1200발까지 장전이 가능합니다 아니 이게 어디다가 장전해요? 장전할 때가 안 보이는데 아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푸욱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전자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 여기 다 쏙쏙쏙이 들어가 있구나 네 헛되이 생긴 형상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생긴 형상은 그 안에 뭔가를 넣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사실 그 아파치 가디언이 네 이렇게 생긴 데에는 멋이 아니군요 네네 아닙니다 기능이에요? 이번에 소개해 주실 건 어떤 겁니까? 어 다음으로 소개할 무기는 네 스티어 미사일입니다 스티어 미사일? 유효사거리가 6km이고 6km 미사일 속도가 마하 2.2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적 항공기, 고속 항공기들은 다 접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6km 안에만 걸렸다 하면 무조건 끝났다고 보면 되네요 네 탐지만 된다고 보면 네 오 대단한 거네 네네 아니 그러면 우리 네 검사님께서는 이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임무를 하고 계세요? 미사일을 정비하기보다는 네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 아 왜냐하면 이게 좀 잘못되면 나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대선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어 임무 수행 중 발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호 검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임물도 하고 계시고 네 사실 이제 저는 지난부터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 이 확인은 네 2.75 위치 라켓이 되겠습니다 총 한 발사대당 19발이 장전되고 아파치 풀무장시 네 7발까지 장전할 수 있는 확인입니다 68발까지 76발 76발 네 76발까지 너무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까 네 너무 창피하네요 네 그럼 장전은 누가 해요? 조종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상사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팀들이 같이 장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진짜 조종사는 플레이어고 진짜 코치님이시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장전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아쉽지만 네 라켓은 장전할 수 있는 모이탄이 없습니다 아 네 아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범균씨를 위해서 네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뒤에 보이시는 헬파이어 네 헬파이어 네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헬파이어 모이탄을 장전까지 오늘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제가 헬파이어를 한번? 오 헬파이어 어 탄이 이건가보다 자 이제 드디어 공개합니다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공개합니다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헬파이어입니다 헬파이어 지옥불 이 미사일은 헬파이어 트레이닝 미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모의탄은 아니고 조종사들이 사격술 예비훈련을 할 때 이 탄을 장전해가지고 실제와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탄이 되겠습니다 전차를 잡아낸 헬파이어 네 맞습니다 2중탄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통력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오오오오 정확하게 조준만 되면 절차 전차는 뭐 그냥 헬파이어되는 거죠 네 아파치에 총 16발까지 장전이 가능하고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아파치 한 대가 임무소행 시 적 전차 16대가 파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개 대대급 이상이 네 아파치만 떴다면서 벌벌벌벌떠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달아볼까요? 네 이거는 실탕과 같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팀원과 같이 장전을 하고 범균 씨는 옆에서 조금 서포트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서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가 좁아요 굉장히 이게 늦는 것도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진짜 여기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자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네 지금 헬파이 한 발이 장전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헬파이하고 장착이 완료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가 여기 뭐예요 여기예요? 시커라는 부분인데 코드하던 메이저 시로를 추적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추적 장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물 정하면 얘가 이제 쭉 따라가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제 느낌에는 16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4발 저쪽에 4발 8발이 끝인데 어떻게 16발이 돼요? 작전 컨셉에 따라서 화계 이런 컨셉도 바뀝니다 대전차 작전을 하게 되면 라켓 런처를 제거하고 헬파이어 런처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4개의 헬파이어 런처가 장착됩니다 그러네요 4,4,16 아 선생님하고 저희가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달아도 보면서 장인의 냄새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몇 년 되신 거예요? 더 오래서 19년 차입니다 진짜 장인이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 한 분야에 10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장인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장인도 직접 화기를 다루다 보니까 긴장될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장비들을 장착하고 나서 MOC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MOC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파치 항공기는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OC를 하는 순간이 자연스럽게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 괜히 내가 정비를 잘 못하면 우리 조종사가 출동을 할 수 없기에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다시 이 일을 해야 되기에 다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군플렉스가 있다 어떤 게 있으세요? 지금 현재 이 아파치 항공기는 최첨단 장비로 만들어진 결합체보다 이 고가치 무기체계를 눈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노련함이 저의 자부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기계를 19년이라는 생활 동안 노하우를 한 해 한 해 켜켜이 쌓아오셨잖아요 그 노하우와 그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은 아파치와 함께 쭉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강좌 comply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강좌ыми 양은 살펴 Perform hunter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free